광주 북부경찰서는 아파트 안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지 내 시설물을 들이받은 혐의로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이 남성은 지난 27일 밤 9시쯤 광주 북구 우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지 내 계단으로 돌진하는 등 시설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